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의 메뉴은 버섯을 준비했어요 버섯 파티에요 그래서 마실거는 사이다 음 사이다 준비했어요 버섯이다가 이 한명을 준비하는데 발라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정말 맛있어요 버섯은 한국 와서 좋은 먹은거에요 버섯이 오독오독하고 해풀탑 소스도 섞었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조금 맛있네요 이거 맛있어요 일 버섯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거에요 먹어볼께 이건 괜찮은거 같아요 맛있어요 지금 먹은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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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섯은 고기랑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냥 불닭소스를 발라서 먹으면 어떻게 맛있는지 이거 맛없어요 고기랑 구워서 먹을땐 맛있는데 그냥 삶아서 먹으면 맛없어요 지금 제일 맛있는거 이 버섯이에요 이 버섯은 고기랑 같이 먹을땐이 너무 맛있었어요 숙소와 쮸맛이 너무 좋아요 덕분에 먹으면 쫄깃함이 좋아요 더 먹으니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그럼 정말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조금 맵네요 제일 신기한 버섯은 이 버섯이에요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거에요 어떻게 먹는지도 몰라요 잘라서 먹어야 돼 잘라서 먹어야 되는 야채버섯 먹어볼게요 이 버섯도 괜찮네요 맛있어요 고추가루 고추 이건Nonica 치즈로 먹을 수 있어요 치즈 치즈로 덥진 치즈볼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실컷 마시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